휴베이스 안녕하세요. 이게 뭐야? 휴베이스에게 물어봐. 까망도 뭐야? 약발은 입약입니다. 약발은 입약이 휴베이스에게 물어봐를 설명하기 전에 휴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? 휴베이스는 약국 브랜드입니다. 저희는 휴베이스 약사고요. 그리고 이 코너는 약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봐보시죠. 괜히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기대하지 마십시오. 내일부터 시작하죠. 휴베이스에게 물어봐. 내일 만나요. 아 어떡해. 아 정말. 휴베이스 휴베이스 펌펌펌 휴베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